몇 시? 한.. 셋 여섯 명 있었는데 대표님들까지 앞에서 근데 여섯 명이서 밖에 더워요 개불 넘어요 개불 맞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여섯 명이서 미팅을 10분.. 10분 만에 끝나고 몇 시간 동안 떠들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회의하는 도중에 이거 뭐지?라는 생각도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는데 그 주제 가지고 다른 얘기도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돼 하.. 여기 위해서 근데 본 미팅이요 비밀 뭐야 엄청 얘기 많이 안좋고 근데 대표님 앞이어서 여섯 명이서 여섯 명이서 여섯 명이서 여섯 명이서 진짜 얘기 다 끝났을 때까지 그런 거 싫다고 나도 좋아하진 않아 You had a good day I'm so tired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야지 떡볶이 먹었습니다 떡볶이 열심히 치면 그래도 열심히 쳐야지 구 flat 미팅 그 가져갈 allocated 아이템 다 먹을 때까지 말 sad 답답해 봉인 aroo 다 말랐네 내 빨래 어떡해 다 말랐네 잠깐만 벽아 벽 manufacturers 잡으러 벽 벽 벽 벽 벽 벽 벽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회사 갔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대표님이 다 가져가라고 해서 이거 하나씩만 챙겨왔어요, 일단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나도 있다. 이렇게 나와있어. 그 CD, 문재인 오빠 기타 칠 수 알아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 번 해놨어요, 얼마 전에. 잘생겼어요. 근데 손가락 이거 붙여놔서 이런 납입이라서 젊은 것을 다 세워봅시다. 그리고 이 납입이 제일 좋은 납입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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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을.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너무 좋아. 이거 진짜 좋아. 이거 진짜 좋아. 바이바이. 춥파. 기대할게요. 좋아요. 생얼이 더 좋은데. 조파. Moder서. 播 chủму. 대리소. 네. terrain. Recogn veio. studies. studies. dogs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빠 영화 어떤 장르 좋아해요? 저는 생각보다 로맨스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. 저 스릴러 추리 뭐 이런 거 좋아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서준 5도 안 박서준 5도 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서준 5도 안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알렛츠한 거 다 봤다 뭐야 아니야 자요 저도 잘 거예요 안녕 끌지 말래 끌 건데